이 정도 증거가 나왔는데 중립기어를 박는다는 거는요 그게 더 오히려 비양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예요 이 증거가 맞다면 이거는 아주 쓰레기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까지 비판하신 거는 오히려 양심을 막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 증거 나왔으면요 이제 이 증거를 뒤집을 반론을 내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오묘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야 마녀사냥이야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증거를 완전히 무마시킬 정도로 나오기 전에는요 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수용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녀사냥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증거에 이 정도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아직 이쪽 입장을 표명 안 했으니까 중립을 박는다 그럼 이 중립이라는 것은요 기계적 중립이 아니어야 돼요 이게 맞다면 반드시 이거는 책임져야 된다 단 지금 더 증거가 이거를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뒤집을 증거가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이건 좋은 자세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기계적 중립을 선언하시는 건요 이 부분은 아시고 우리가 이 중립이라는 것도 왔다 갔다 해야 중립입니다 이런 거예요 비판이 많아지네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지 이거는 답 내야지 근데 누가 반박을 해요 이거는 좀 사안이 약간 달라지지 이게 움직이는 게 중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 되는 거지 이 사정을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중립이나 이렇게 마녀사냥 얘기를 함부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양심적인 비판마저 마녀사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비양심적인 비판과 양심적 비판이 차별화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오히려 자유자재로 중립을 진짜 중립기어 박는다는 게 뭔지도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런 사건에서 하나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중립기어 박는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딱 중립 나는 안 움직여 이게 아닙니다 움직여야 돼요 중립은 현상계에서 중이라는 건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있죠? 나는 엄청 피해 입었는데 상대방이 아 나 중립기어 박을래 이게 상처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 네 말이 맞다면 심각한 일이네 하지만 좀 더 자명한 증거가 나오면 우리 그때 움직이자 이게 중립이죠 올바른 중립이죠 이 얘기 나온 김에 중립기어란 올바른 중립기어란이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떠들어봤습니다 여기 옷도 쉽지 않죠? 올바른 중립기어 박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홍의각당 양덕분들은 지혜로운 중립기어 박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들인 말씀입니다 제가 그 육남매 중에 말하면 유연하게죠 유연하게 자명한 쪽으로 계속 유연하게 움직이는 중립기어 되시길 바라면서요 중립기어 학습해야 돼요 이래야 나중에 우리 지금 이번 총선도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 대선도 그럴걸요 자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파지지 30% 빠가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파지지 30% 빠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 총선이건 대선이건 뭐가 결정하죠? 중도층 30% 중간층 30% 중립기어를 그래도 받고 있는 30% 이 30%가 중립기어 박다가 어느 쪽이 자명한지 살짝 움직여주면서 대세가 결정나거든요 대세는 중도가 결정합니다 중도층이 빠들은 어차피 안 바뀌잖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성철순이 빠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실 거예요 웬만한 자 빠들은 30% 고정수 이건 고정된 수예요 그러면 대세는 누가 결정하냐면요 중도가 결정합니다 중립기어 받고 있는 분들이 결정해요 계속 움직이는 분들이 결정한다고요 이분들은 안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아무튼 거기 뭐 텐트 치신 분들이에요 절대 안 움직일 생각 없다고 뭐죠 주차장에 텐트 친 분들도 있더라고요 텐트 장박하는 분들입니다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분들이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이 결정합니다 왜 지난 대선 때 어떻게 정치임은 8개월 윤석열이 됐죠 중도층이 움직여서요 중도층을 설득해야 돼요 중도층은 계속 중립기어를 자기들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 중립이라는 거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근데 대선 때는 윤석열 힘을 실어줬어요 근데 총선 때는 다시 민주당 쪽으로 또 옮겼습니다 민심이 자 앞으로 남은 대선 때는 어떨까요? 하는 거 봐서죠 결국 이 중도층이요 하는 거 봐서 우리를 설득해봐 이거죠 그러니까 중립기어 받고 있는 분들은요 이런 마음이 해야 돼요 나를 설득해보세요 내 양심을 설득해보세요 그러니까 설득 당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증거를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박 증거 이런 증거 모아가지고 더 자명한 결정을 자꾸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립기어 받고 있는 거다 이거 이거 우리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제가 좀 오래 떠든 게 이런 얘기가 어서 하겠어요 다들 막 중립기어 박는다고만 하지 거기에 담긴 의미를 모르거든요 중립기어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약간 뒤로 가면 또 살짝살짝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중립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 중도층 덕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빠들은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지구 평평론 믿는 사람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제가 다큐를 봤는데 지구 평평교 거의 아주 교주급 앞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게 입증됐어요 배가 멀리 갈수록 사라졌어요 근데 이분이 바뀌겠어요? 절대 안 바뀌어요 왜? 이 사람은 지구 평평 굿즈 팔고 있는 분이거든요 굿즈 파는 분이 어떻게 바뀌어요? 이해되시죠?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당 공부하시고 양심 중시하시고 지금 고정된 의견 주장 안 하시면요 이미 여러분은 중립기어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혜롭게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자명하지 않아 아직 판단을 미뤄야 돼 그러면 그거는 움직이는 중립기어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? 제가 비판하는 것은 중립이라는 기계적 중립주의에 대한 우리 학당에서 말하는 중립기어의 차이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요? 그래서 중이라는 건 자꾸 좋아해요 그래서 희노애락에서 중을 잡는다는 건요 어떨 때는 기뻐해줘야 중이에요 어떨 때는 슬퍼해줘야 중이에요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는 슬퍼하는 게 중립입니다 기뻐해야 될 때는 기뻐해주는 게 중립입니다 그렇죠? 욕할 때는 욕하는 게 중립입니다 옹호해줄 때는 끝까지 또 옹호해주는 맞다면 이게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이게 중용이잖아요 이게 육바람일 공부의 꽃이 중용이거든요 제가 중립기어를 예로 들어서요 중용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이게 꽃이거든요 이게 중용 얘기 어렵게 하느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아는 중립기어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양심 자이로스코프 잊긴ません 어떻게 하는지 머리가 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